간장이 4컵이 있어요 간장 4컵 선생님 볼 하나만 저쪽에 볼 하나 넣어주시겠어요? 간장 4컵을 붓고요 이게 종이컵 기준이라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 종이컵 4컵에다가요 그다음에 간장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좀 작고 색깔이 너무 진해지잖아요 그러면 마늘장아찌를 나중에 먹었을 때 약간 색깔 때문에 조금 거부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간장 4컵에 소금 1컵을 넣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염도가 소금 때문에 높아지긴 하지만 색깔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? 여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요 설탕 6컵을 붓습니다 하나, 둘 여기 또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네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붓고 요것을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녹혀요 근데 요게 아무래도 소금하고 설탕을 녹이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녹여주시면 조금 매끈하게 잘 녹여지면서 국물이 약간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녹인 거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네, 시간 관계사 생방송이니까요 자, 요렇게 지금 다 녹였는데 그러면 아까 요 국물 있잖아요 그 1차 절임물, 식초하고 탄산수는 언제 넣느냐 이제 넣을 거예요 요거 먼저 해서 넣으세요, 넣으세요 자, 소금하고 설탕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간장물을 먼저 넣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설탕하고 소금이 녹여져 있으니까 좀 걸쭉하죠 네, 꿀 같아요 어머니가 네, 여기에다가 지금 요 1차 절임물 아까 남겼던 거 1차 절임물을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컵을 준비하셨어요 네, 네 컵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기 병이 좀 모잘라서 네 컵, 병이 모잘라서 그 마늘을 조금 이렇게 덜어놨었거든요 네, 네, 네 요거까지 다 넣게 되면 요 4컵이 딱 맞아 떨어져요 네, 네 근데 요걸 지금 제가 덜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 관계상 2컵은 좀 남아있거든요 네,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댁에서 하실 때는 25병 다 들어가는 병에다가 하시면 딱 좋겠죠 네, 네 그래서 딱 비율을 맞춰요 자, 그렇게 맞힌 다음에 요 뚜껑 좀 주시겠어요? 네, 네 여기 있습니다 자, 요걸 덮어서 그러면 어따가 또 놓느냐 이틀 정도 실온에다 또 두세요 네 실온에다 두세요 왜 실온에다 두시냐 하면 이제 약간 지금 절임물이 약간 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얘를 따라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따라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병이에요 복잡하죠 오늘? 네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, 네 자, 이 병이에요 이 병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간장 색깔이 좀 진해졌죠 진해졌어요 조금 아린 맛이 남아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씨가 많이 더워지거나 하면 조금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, 네 그렇게 안 하고 좀 아작아작하게 드신다 그러면 꼭 냉장고를 보관하시면 냉장고를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, 좋습니다 좋습니다